시선을 절대 빼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시선 또 빠져 빠져 빠져. 시선 또 빠져 빠져 빠져. 봐. 여기 진짜. 짱 치고 여기 시선이 앞으로 가는 거야. 왜? 치고 따라가야 할 거네 지금. 여기. 꼬르. 쭉 따라오잖아. 쭉 따라오. 딱 걸었다가. 그대로 따라와요. 때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꼭 여기 내려가잖아. 그게 역사부터 이렇게 내려가야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건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신선이 어디서 들려. 본인들 신선이. 그냥 어디서 들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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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들 믿고 피는 것 같은데 한 명 해야 될 게 알았다고요. 어떻게 해서 좋을까? 위치가 앞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피해서 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가 생각해봐. 야구 투지야. 자꾸 여기서 던지잖아. 여기서 끓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끓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끓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끓여야 돼. 이렇게 끓여야 돼. 똑같이 끓인 거야. 얘가 돌아서 볼을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 이거. 보낼 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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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평상시에 신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 어떻게 트는가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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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뚫은 부분 갖고 지금 여기 surplus. 이렇게 치르기라고. 써. mm 돌아온 산수. kart bak. 이 골로 신을 Fair В. winsा.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게 때렸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찍선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여야 돼. 대응 보면 아까 얘기하다가 봤지만 골이 빠질 경우가 어때요? 떨어졌어, 이게. 이 일찍 했단 말이야. 이렇게 다니면서 떨어졌어. 골이 이렇게 오는데 일반인들하고 손수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줄 알아? 이 준비 동작이야. 손수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골이 일어나고 다 다르지. 어떤 방식이 있어? 이만큼 준비 상태가 돼 있단 말이야. 나한테 오늘 골이 시키려고 다 계산을 하고 있어. 근데 골이 빠지는 날은 어떻게? 그렇지? 손수들도 이렇게 들어. 골이 빠르면 이렇게 들고 있어, 그게. 아, 그게 저희도 돼 있어. 정말 골이 빠르면 되잖아. 그럼 다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인이나 깨지면 어떻게 돼? 골이 세, 그게. 왜? 내 눈에 적응이 돼 있잖아. 300kg, 400kg까지 적응이 돼 있네. 100kg, 200kg 날로 오면 적응이 안 보이겠어? 왜냐하면 손수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다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다 준비하고 있잖아. 여기는 내 방어만 하고 딱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팀 자체가 이게 일반적으로 1억에 뺀 사람이 있고, 1억에 뺀 사람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빼잖아. 1억에. 이렇게 빼야겠다. 아무것도 빼서 상관없어. 이거 빼서 신을 하니까 된 거야. 신 속도하고 빨리 속도가 빠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건 또 내려갔잖아. 올라가는 거지. 이것은 그냥 동물이야. 여기 해봐. 들어봐, 여기. 여기서 해봐. 내려와, 내려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빠르게 어떻게 빠를까. 그걸 선택하는 거야, 범인들이. 선택을 범인들이 하는 건 범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볼 수피리에 수행 수피리에 맞춰야 돼. 그걸 안 맞추면 어떻게 돼. 여기 봐봐. 이건 선택. 여기 안 봐. 여기 봐봐. 우선은 편하게 놔두고. 보면은 돌아가잖아. 보면은 잡았어. 맞아. 따라가라고 그래. 여기 TIM Sara 팀般 경mp합니다. 좋아. 했어. 하나. 둘. 둘. 오케이. 어,す surf. 하나, 둘. oben recognised классですか? 둘. 그러믄 Congratulations. 응. 으으아아아악. 거기서 나가야 돼. 나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네, 동기들. 네. 이상하지? 당연히 호시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나중에 타야 돼. 안 돼, 타야 돼. 거기에, 거기에 또 피서. 아, 어렵다. 어렵네, 어려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 고쳐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때문에 거기 들어가. 보여, 안 보여.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반대로가 더 빨리 들어가. 반대로. 반대로? 어. 반대가, 열중이 반대예요, 열중이 반대예요. 네 가슴이 반대. 그럼 반대로 빨리 찍어야 돼. 이거는 놔두니까. 아, 몰라. 여기서 간다고 생각해 봐. 쭉 올라가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봐. 그치. 거기서 나가는 거야. 그치. 그걸 못 가게 만들어. 팔을 못 가게 만들라고. 다. 못 가게. 딱 만들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낚이 끝이 탁 갖다 때리는 거라고. 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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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선 위에. 그치. 거기서 낚이 끝. 그치. lines. points to toward theъe. 너나요? regardless,atter. 상황에서. stand. 그렇지. 이 tha's a cheat reel. 깜짝이야. 지금 이중 동작이지. 이걸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와서 다니는 거지. 여기서. 여기 아닌 게 아니고. 못 가게 하잖아, 못 가게. 못 가게 하고 틀잖아. 이걸 이렇게 틀리고. 이 상태잖아. 못 가게 하고. 여기, 여기 가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반 오르는 거잖아. 반이잖아, 반. 어디서 오르는 게 반이잖아, 이게.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와서 다니는 거지. 여기서. 여기 아닌 게 아니고. 못 가게 하잖아, 못 가게. 못 가게 하고 틀잖아. 이걸 이렇게 틀리고. 그냥. 이 상태잖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반 오르는 거잖아. 반이잖아, 반. 이렇게? 이렇게? 거기다 올라오잖아. 그래. 그래. 이 옆으로 붙인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일부러 붙이는 게 아니고. 하면 끌어당기면, 내 쪽을 끌어당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뒤에다 붙이라고 하는 소리야. 돌면 되니까 빨리 붙이라고. 옆으로. 빨리 끌어. 그렇지? 빨리 끌어. 그래. 빨리 끌어. 그래. 그럼 힘이 옆으로 갔어,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갔어. 이걸 어떻게 바꾼 거야? 기쁘게 바꾼 거야. 기쁘게 바꾼 거야.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냥 당기는 거야. 딱. 그러니까 뒤엉으로 붙인다는 이유가. 여기 잡았잖아. 그대로 돌아봐. 확 돌아봐. 이렇게 당기는 거야. 당기는 거야. 정말. 그 힘을 여기서. 여기다. 여기에서 팔을 올라가면서 낮게 끝이. 여기서 탁! 때려는 거야. 여기서. 이건 그냥. 이 앞전에 영상 찍은 게 있잖아. 그 영상이 이 영상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이. 여기를 보면서. 이루지도. 이건.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야. 저의 콜라에서 그는 아예 코치 한의 엮어 seems to be stuck in midswing his elbow is still in the air even his torso is fixed in the air if I replay this short moment again you'll see it more clearly his torso and elbows are frozen 봐봐, 저거 봐봐. 둘 다 친하게 똑같이 해봐, 해봐. 그지? 얘가 왜 이런가 친게. 얘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 둘, 여기서 때리는 위치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는 소리인데 여기가 중요한 힘준다는 거야. 때리는 게 여기잖아, 그러면. 갖고 여기서 하나 하고 보고 있다가 그냥 나을수록 끝난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힘을 뺄 건가 할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잖아. 그냥 힘을 끌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때리는 위치로 보고 정확히 때려봐야지. 거기다 딱 멈춰보라고. 거기서 힘 끝이야. 거기서 돌아서 안 돌아서 이게. 지금 봐봐. 몸 봐봐. 이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해. 처음에 연습할 때 이 정도까지. 나중에는 이 정도가 와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여기서. 확 끌어올고 오면 힘이 있잖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자, 여기서 맞구나. 여기서 맞구나. 그럼 여기, 여기 거리를 계속 무기를 하고 있어야 할 거야. 네, 또. 또 데려가. 또 데려가. 힘을 내가 무슨 말이냐고. 힘을 여기서. 하나, 둘 했잖아, 여기. 그렇지? 하고 나자면 힘 풀어도 이거. 아무데나 풀어도 나도 이렇게 끌어당기도 된다니까, 이거? 이거 끌어당기는 다행히 끝났어. 힘 끝났잖아. 이거. 이거는 치고 힘을 뺀 거야. 빼서. 오거지로 올라가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셋. k 으 버라 이거 보고 여기서 이 상태를 쳐다봐. 대박. 그치? 어쩌게 더 빠르고. 그러니까. 타점은 높겠지. 그치? 니같이 하면 타점은 높겠지. 힘이 다 안가. 어? 이거 아까 잘못된 거 하고. 잘못된 걸 왜 연습하는데? 하지마. 이게 기억하려고. 아 그래? 잘 찍어야지. 그냥 잘 찍어야지. 아. 하나 먼저 했는데 그냥. 여기 아프겠냐. 여기 아프겠냐. 여기 아프겠냐. 그치? 여기 시계. 이렇게 펴지면 이 팔이 펴지면 수돗이 돼버리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면. 그치? 거기서 오면서 맞을 수 있게. 맞을 수 있게. 그냥 그치. 이거 쭉쭉. 빨리 해야 되겠다. 어. 이거. 빨리 해야겠다. municipal. 빨리 해야겠다. 빨리 못나오게 해. 백두. 빨리 못나오게 해. 그냥. 못나오게 해. 못나오게 해. 죄송해요. 여기서 시작할때 못나오게 시작할때 뒤로 넘어갈거라 여기다 못나가게 이렇게 나가지말고 못나가게 딱 여기서 버틴다고 생각하고 올라올게 거기서 힘 탁 올라가면서 낱개 끝 힘 여기이잖아 여기서 하고 박살난다니까 여기다니까 여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때려야니까 그럼 여기서 뒤에서 낱개 들어오지 그럼 여기서 때려야겠지 여기서 맞으려야되는데 이득을 올리네 또 뒤로 나와서 또 또 또 또 또 아프고 네 아프지 여기 당연히 아프지 힘을 쓰는데 여기다가 여기가 아프다 증상적이지 이때까지 가면 이거 아쉽다는 성적이 이게 돌아가는건가요? 자연스럽게 돌아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내재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힘이 힘이 여기 빠져나가네 고위적으로 덜진게 아니고 고위적으로 덜진게 아니고 딱 잡아봐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거기서 그래 고위적으로 하는거 아니냐고 뭐 아 여기 아플건데? 여기가 많이 아플건데 여기가 아플건데 여기가 아플건데 아플게 증상인거죠 생각해보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피웠잖아 그럼 여기에 힘 들어가는거지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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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갖고 떠진다니까 여기 힘 갖고 떠진다 여기 힘 갖고 떠진다 여기 힘 갖고 떠진다 이건 이동수단이고 이건 마지막에 잡을땐 이거 잡을땐 그럼 어깨하고 여기에 힘이 그렇지 여기가 아플게 정상적이겠지 여기가 아플게 정상적이겠지 여기가 아플게 정상적이겠지 이제까지 여기가 안썼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응? 그렇지 일부러 꺾으려고 하지말고 소문 Natalie 회사원 모니 hoping 플랫드 감사합니다.